한국국토정보공사 한강도謙 recognizing 나와주셔서 invited 공모가 sonc ac 1위로 오프링도 참을 수 있습니다. 아 실제 오니까 너무너무 비교시고요. 지금부터 참을 하다 보겠습니다. 네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차원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너무 고맙습니다. 태일은 나 처음으로 님이 학습에 임시를 해주셔서요. 우리 임시를 받은 처음으로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? 저도 언제부터 좀 말하고 재밌게 봐왔던 임시를 한다는 약간 감기감 부려서요. 제 임시를 딱히 한다면 그때 첫 번째 임시가 이렇게 오셨습니다. 오오오오오 그쵸. 그때 첫 번째 임시가 주신 수 있을 것 같으면 오늘 복장도 굉장히 멋있으신가요? 베트남도 같이 시고 네. 어? 죄송합니다. 아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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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양쪽 마이크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네. 첫눈이 윤시윤씨가 왜 이렇게 불러야 되나? 첫눈이 윤시윤씨가 최고의 엑시로 자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평범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윤시윤씨가 끝이 안 되겠다. 아니죠. 첫눈이 일해되면 우리가 이렇게 흥미가 있었다. 같이 옆에 엑시를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리입니다. 네, 저도 기량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자리입니다. 첫눈이 일해되면 제가 감각했어요. 아이고, 이렇게 다 먹었잖아요. 제가 오늘 오신 분이 계획된 분이랑 같이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최고의 엑시가 아닌가 싶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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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많은 멤버들이 와주셨을 텐데, 네. 이렇게 그러면 윤시윤씨, 윤광공사 신상식의 엑시로 이렇게 큰 콘서트 엑시로 만들어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유요? 네, 이유요. 사실 제가 엑시가 되는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좀 기회가 많이 오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엄청 강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렇다면, 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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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시. 저는 안스러워요. 그렇죠. 그쵸, 천천히 시간에 대신 안성분들의 노래 아시게 노래 너무 부르신데 노래 더 좋아해서요 눈물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분들 노래 한 곡 알려주신 게 있으시잖아요? 하하하하 저희가 오늘 테르메이킹을 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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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 씨 최현 씨 최현 씨 최현 씨 최현 씨